만약에 멀어집 계속 술 찢어졌다면 출발로 심도 일해야겠네 심도 일이고 더 일할지 말이야 만약에 술이 계속 만족할러 든다면서 좀 어쩌도 멍이었어 힘을 찾아보리겠지만 어디서 멍이 없었겠잖아 내가 어쩔 때는 마음을 가장 심도리지 마지 술집 안이면서 저가 글쩍 오는 멍이었어 힘을 찾아보리겠지만 만약에 계속 아직도 오래시간에서 술집 잤었잖아 아직 그저 대불었고 신중국씨 말이야 내 벌 가졌다면서 심도가 살짝 보냈을 거야 이제 정직 범위 찾아야 바뀌어져야겠어 바뀌어져야 심을 찾았거든 내 힘없는 것이 말이야 맞아 그 꼬마는 맞아 힘을 찾아보리겠지만 법뻐도 언젠가 곧 찾아보리겠지만 정직을 파악해야 정직 범위를 찾아야 인증을 갚겠잖아 그래 그 꼬마는 맞아 심을 찾아냐면서 정말 어쩌도 멍이 없겠잖아 만약에 심을 찾아냐면서 몇 심도가족으로 찾아야 이제 꼭 명심이 될 거야 이제 저 녀석을 정직 범위를 찾아야겠어 어째서 쓰니까 어째서 어째서 수치의 마법 마법으로 벌리는 무엇인가 그거 정직 범위하고 싶다 달려지 말이야 나도 알고 있는 참이었어 신지구 씨 말이야 만약에 저 요법을 찾았다면 절대 용서는 못할 거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거야 신지구 씨 말이야 왜 그랬었냐 저기 좀 봐 뭐 할 또한 데 너가 수치의 범위인이야 수치의 범위인이야 핫 흥! 들꼈구만. 들커버렸구만. 신지구신 말이야.